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긴급한 소식 하나를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북한군 장군 3명의 이름을 포함해서 500여명의 북한군 장교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견된 것을 확인한 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명단 장군 중에 3명 가운데 1명 바로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러시아로 지금 들어온 정보가 지금 입수가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표면상에서 보여지는 북한군의 허접한 모습과 실제 우리 정보나 어떤 여러 가지 구물망에 걸리지 않는 최종의 북한 특수군 무력의 행방이 지금 모여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엄청난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테러부대는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찰총국은 웬날에 김정일 시대 때 노동당 작전부, 노동당 대외연락부, 노동당 35호실, 노동당 통일전선부라고 이제 분리되어 있던 당작전부라고 하는 북한의 최종의 맥가이버부대, 일반폭풍군단이나 김정은 경호부대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최종의화된 이 작전부라고 하는 것은 약 1만 명 규모의 정예 중의 정예입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대인데 이 정찰총국 종대가 북한의 열병식 때 나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나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 모습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저희 정보라인에 따르면 정찰총국의 핵심 부대가 비밀리에 러시아로 들어간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폭풍군단이나 이런 부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는데 폭풍군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대입니다. 이거는 정찰총국 안에 웬날에 노동당 작전부 소속으로 돼 있던 최종의 부대가 정찰총국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뭐 하냐면 유사시 때 대한민국에 개별 침투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평택의 미군기지 이걸 이제 폭탄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까부신다든지 또 이제 뭐 대전의 국방부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본부를 갖다가 이제 폭태로 한다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시위를 포함해서 주요 요인들을 암살 저격하는 이런 이제 아주 고도화된 정의화된 특수훈련을 받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에 엄청난 긴장이 돌 때가 있었는데 정찰총국 대테러 부대가 평택 미군기지까지 가서 폭탄을 들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증언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북한은 이 정찰총국의 구작전부 이 군부대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자 이 정찰총국이 러시아로 이 부대를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표면상에 보이는 폭풍군단 군인들 이거는 이제 폭풍군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의 갈래가 있는데 폭풍군단이 형식적으로 편입이 돼서 같이 훈련을 받는 이 부대를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포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폭풍군단은 한 5만 명 규모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국 산하의 인민군 공병부대를 폭풍군단 같은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이들을 폭풍군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폭풍군단 병들이 간 것보다는 도로국 산하의 인민군 부대가 폭풍군단의 외피를 쓰고 러시아로 가서 공사도 하고 전술도 참여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 군대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이런 부대인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특수전 부대 정말 정찰총국의 핵심 요원들이 뭐 예를 들면 한 500명 정도가 파견됐다. 그러면 수십 개의 조를 나눠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륙의 야밤을 통해서 침투해서 미군이 제공해준 각종 첨단 무기들을 폭격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부를 타격하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몸을 떼어놓은 이제 그런 작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이 이런 식의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다 근거리에서 표적을 보고 파괴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전인데 북한은 현대전으로 막을 수 없는 옛날부터 쏘오던 방식인데 이런 옛날부터 쏘오던 방식이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건 가미카제 같은 이런 특수전 부대가 야밤에 위장후라고 우크라이나 진지까지 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휘부를 타격한다든지 또 핵심 무기들을 파괴할 성공적인 작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의 몸값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정은이 정찰총국 부대를 몇 번 방문해서 이 부대가 이제 간간히 우리 언론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정찰총국 부대를 방문해서 김정은이 이제 훈련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수전 병력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앞에 놓고 훈련하는 이 진짜 모습은 바로 정찰총국 산하의 옛날 작전부 산하 인민군 최종의 전투 요원들이 배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방 언론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정원이나 또 우리 모두가 북한군은 되게 허접하다 북한군은 되게 뭐 엄청난 희생을 당할 것이다. 저는 물론 이 미끼 부대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미끼 부대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하고 표변상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부대 바로 북한의 최종의 정의 중에 정의 정찰총국의 작전국 소속 전투원들 이 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 침투해서 여러 작전을 행한다면 이거는 후방 교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의 교란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충분히 방어를 할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북한의 허접한 군대와 실질적으로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내부로 침투하는 이 정찰총국의 실제 부대가 양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고 우리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사시 때 똑같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김정은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찰총국 이 작전부에 소속돼 있는 최정예화된 이 부대의 활동입니다. 이들은 각자 폭탄을 메고 자기들이 타격 목표로 하는 지역까지 도모로 걸어서 들어와서 그 지역을 파괴하는 인물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의 평택기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군사 거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로 쏘거나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걸 파괴하는 아주 재래식이면서도 오래된 그런 전투 방법이지만 이것 또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군 정찰총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찰총국의 대적 침투 능력을 테스트하고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해보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북한군이 적지로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를 해보면서 많은 전투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그냥 이제 청왈바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찰총국의 최종의 부대가 침투해서 대한민국 내부를 결환시킬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투입돼서 얼마만큼의 작전 능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또 대한민국 국군정보사 대한민국의 안보 부서에서는 이 정찰총국장과 그와 함께 움직이는 정찰총국의 최종의 여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저희가 명밀하게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겠지만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대 이 부대가 진짜 무서운 부대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푸틴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여가지고 뭘 할지 정말 주시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